한국 향토음악인협회에서 전국 각 지부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본협회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향토 가요제를 통해 향토색 짙은 창작 가요를 탄생시켜 왔으며 전통 가요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고향의 노래를 기승 발전시키기 위해 향토음악 발전의 뜻을 함께할 관심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부를 운영하실 분이나 가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 향토음악인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 향토음악인협회